잘 끓고 있는가 모르겠네. 어머니, 드린이 할머니. 아버님! 아, 오네시네, 지금. 우와! 저희 회안의. 아이고, 좋다. 너무 좋다. 저 앞에 다 직접. 텃밭하고. 마늘하네요. 마늘 같은 걸 다 씹으시고. 저희는 항상 마늘이나 뭐 이런 거 다 그냥 아버지가 재배한 걸로 먹으니까. 아, 장 다 담그시는구나. 요리를 못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질이 너무 유치한데. 미니코네, 미니 사진이 다 있네. 네, 아. 저희 미니를 저희 부모님이 거기다 키워보셨습니다. 미니에 대한 사랑은? 미니도 이태한 집 좋아하겠다. 아우, 여기가 제2의 집. 미니. 미니도 같이 내려간 거예요? 이런데 미니가 가면 정말 좋아하겠다. 미니. 미니. 진짜 크네요. 뭘 하시는 걸까? 저 삼겹살 보고 있어서 밥 먹어요. 거기 여기서 뭘 다 먹어도 다 맛있더라고요. 미니. 뭐해. 미니. 미니. 뭐해? 너네 주제가 6월이라며. 그래서 지금 소머리국밥. 소머리국밥? 소머리국밥? 저번에 머리가 들어가는 거야? 나는 머리가 들어가. 소머리가 다 들어가는지 몰랐어요. 진짜 저는. 심지어 머리가 들어가네. 오 맛있겠다. 말만 이런만 먹은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소머리국밥이 가장 짧은 시간에 육수가 제일 잘 나와요. 그래도 소머리국밥이 좀 구수한 거군요. 지금 수육장 먹는 거 얼마나 맛있겠어. 진짜 맛있어. 간장찌개는 진짜. 고기는 다 익었어. 근데 이거 장갑으로 확장 들어봐. 그렇게 하지 말고. 가하라 안장한 얘기야. 두 분 싸우고 계십니다 지금. 가하라 안장한 얘기야. 빨리 빨리 해. 시간이 없대니까. 왜 그랬어 하는겨. 왜왜왜왜. 빨리 담으라고. 어떻게 빨리 담아. 가하라 안장한 얘기야. 안장한 얘기야. 진짜 얽었네. 아까 잘라서 막걸리 먹는다니 안 먹었네. 막걸리가 익셔먹지. 갖고 왔어. 갖고 왔어. 갑자기 막걸리 얘기해서. 갑자기 그거. 밝아졌어. 야 근데 진짜 좋아. 진짜 맛있겠다. 인덕션에 끓여서는 저렇게 안 나오죠. 안 나오죠. 저는 화려하게. 간장하고 대파하고. 고추냉이. 야 좋다. 다 준비해놨네. 고추냉이. 여기 오니까 좋다. 아니 공기가 좋으니까. 여기가 공기가 좋아. 내가. 공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빠가. 절대 서울로 오지 않네. 왜 이렇게 말이 많을까. 해서. 왜 이렇게 혼자 말을 많이 하지. 야채를 잡고 막. 어떻게 저렇게 아무도 혼자 말을 저렇게 잘하지. 탈비 부서진. 저희 또 노래하시는 분 나오셨네. 저희 어머니. 속시. 어머니께서. 소름이 없이 흐르는. 이게 민들레예요. 민들레. 민들레. 민들레가 진짜. 민들레가 참 좋아하는데. 미치겠어 진짜. 누굴 다 해봐. 미치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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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한번. 묻혀주려고 그러지. 민들레 이거 싹싸름한데. 민들레가 먹으면 좀 써서 잘 먹기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아 싹싸름하니까 이제. 수많은 단맛을 감히 했는데. 쓴맛이 강할까 싶어서 사과를 좀 넣어봤어요. 양념을 갖고 가야지. 대인장을 먼저. 고추장. 고추장. 야 이거 이렇게 맛있겠다. 새콤하고. 맛있겠다. 맛있겠다. 진짜 잘 먹었다. 이거 맛있겠다. 이거 이거. 진짜 맛있었어. 이거 진짜 자주 하시는 분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고기 이렇게 잘 나오기 힘들어요. 장사하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심사위원분들 저것만 나오면 1등으로 뽑을 끼세요. 진짜. 소골이 국밥. 소골이 국밥. 고유가의 소골이 국밥. 이거 우리 단체 한번 먹으러 가요. 너무 맛있었어요. 이거 너무 맛있겠다 진짜로. 진짜 완전 맛있었어요. 쫀득쫀득한 살도 있고. 이거 살에다 소주, 수육. 아우.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진짜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겠다. 저는 이거를 가족집에서. 야 진짜. 우와. 나 이거 너무 좋아하거든. 우와. 나 이거 너무 좋아하거든. 우와. 나 이거 너무 좋아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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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너무 좋아하거든.